최근 제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조언이 있습니다. 네가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네가 가장 원하는 거다. 제가 평소 원치 않는다고 말해오던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몸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떨어져서 운동을 열심히 안 한다. 현재 운동 강도를 올리고 거의 매일 유산소를 타며 5kg 정도 감량했고 과거의 저를 목표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40대의 싸움 잘해서 뭐 할 건데?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면 열등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존나 멋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MMA 체육관에 다니기 어렵습니다. 제가 사는 오송해는 MMA 체육관이 없고 다른 지역으로 다니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송해 MMA 체육관을 차리겠습니다. 선수 혹은 은퇴 선수 혹은 선수급 기량을 가진 분 관원 지도뿐 아니라 저와 콘텐츠도 함께 만들어갈 뿐 운영은 오후 5시부터 6시간 정도 생각 중이고 나머지 시간에 협의해서 콘텐츠를 찍으려 하니 선수 훈련을 하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MMA 선수들 생활에 무지해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은 예비 코치님들이 jdit.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서로 상의하며 조건을 조정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박찬우, 장민서를 보며 반면 교사로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과 같이 외향적인 능력은 물론 그들이 옹졸한 자존심 때문에 망해가는 걸 보며 성격, 성향적으로도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고 그래서 한 가지 스텝을 더 내밀어 보겠습니다. 19살 나이에 고교 생활을 포기하고 박찬우를 따라다니는 한빈이라는 어린 친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한빈님 영입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박찬우의 지시로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저를 공격해왔든 함구하겠습니다. 월급 300의 숙식 제공, 촬영, 편집, 자료 조사를 기본 업무로 하고 본인도 흑자일스 채널에서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콘텐츠에 출연했으면 합니다. 저와 함께 운동하며 몸을 만들고 촬영과 편집 등 기술을 갈고 닦는 것을 보여주며 건강한 마음가짐과 성실한 노력으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누구나 인생에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몰라서 알았지만 게을러서 무서워서 계산만 하다가 놓치곤 합니다. 흑자일스가 악인일지 귀인일지는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3일 안에 연락주세요. 흑자일스 합시다. 바이바이